안녕하세요. 데일리컴 입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하구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열어봤던 PC 같아요. 그래픽카드도 지금 나사가 안박혀 있구요. 파워소플라이도 이렇게 빠져있네요. 다 뜯어놨네. 자녀분들이 쓰던 거라고 들고 오셨는데 전면 잭도 그렇고, 이거 다 뽑아 놓으시고 왜 이렇게 됐지? 보면은 보조전원 커넥터도 다 빠져있구요. 한번 만진 것 같아요. PC가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파워부터 한번 보구요. 스위치도 안먹고. 저는 스위치도 안먹고. 뒤에 백판널도 없네요. cpu 도 벌써 흔들리는 거 보세요. cpu 도 흔들리죠. 일단 잠깐 손님하고 통화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통화 완료 했구요. 자녀분께서 고친다고 뜯고 이렇게 하셨다가 못하고 다시 뭐 군대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네요.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조립한다는 마음으로 cpu 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꽂은거야? 오메 이거 여기다 꽂았네. 오메. 이게 여기가 전면 usb 아니 이게 여기가 전면 헤드셋 단자인데 컴퓨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전면 헤드셋 단자에다가 쿨러 전원 핀을 꽂았네요. 쿨러 전원 핀은 요 위에 있네요. 이쪽에. 이쪽에 위에 있고. 쿨러도 이렇게 덜렁덜렁해서 다 열려 있네.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cpu가 없네요. 어이구 cpu 어디갔지 아 당황스럽네 cpu cpu 어디갔어 cpu 여기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놨어요. 이 pc는 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cpu도 없고. 나사도 기판이 밑에 볼트 널트도 없이 그냥 바로 박아봐 가지고 기판이 지금 쉬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보드를 손님께서 찾아서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cpu가 없었는데 기존 메인보드에 cpu가 지금 장착되어 있네요. 일단은 교체한 보드를 드러내서 테스트를 하나하나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드가 정상 농작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드를 탈거해서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핀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놨네요. 써머 그리스를 바르고요. 단무엘 이렇게 갑자기 집에 소녀님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아 고춧가루 이 해당 pc 는 지금 문제점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은 전원 스위치 리셋 스위치가 다 고장이 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에이 데이터 ssd 256기가 sp900 모델이거든요 요 ssd가 불량이 났습니다 지금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분께 ssd 불량 고장 났다는 거 하고 전원 스위치는 제가 임시로 스위치 여기다 하나 달아 드리려고 해요 스위치 하나 만들어드리고 해서 작업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됐습니다 최대한 안에 선정리 그리고 메인보드 교체 했구요 결국은 고객분이 기존의 메인보드를 사용하다가 본인이 중고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에요 제가 다시 장착을 다 완료 했구요 cpu 도 없어서 다 cpu 찾아 가지고 다시 방문하셔서 cpu 정체 까지 했고 이 케이스에 맞게 최대한 배선정리 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이 pc 작업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